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양송이버섯죽 맛있게 먹고 와 알았지?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해요 깍지 안녕 어떡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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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 자장 할거야? 어떻게 하는거야? 엄마 안녕 엄마 안녕 하고 혼자 자장 자장 하는거야? 응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와보 да 엄마 밥을 좀 더 치우고 저는 밥 먹었어 밥 먹게 너무너무 ㅇㅇ 밥 먹으면 줄게 왜저렇게 안 나와? 앗, 차가워 헤리 수박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